경기 화성시민 100여 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당성에서 경주 간 고대 실크로드 탐방에 나섰습니다. 탐방대는 5일 국가사적 217호인 당성을 출발해 용주사에서 당성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강연을 듣고 6, 7일은 국내 실크로드의 주요 길목인 충주, 문경, 경산을 거쳐 경주까지 국내 실크로드를 탐방합니다. 경산과 경주에서는 원효와 관련된 유적지를 견학하고 8일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열리는 경주시와의 교류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